다시 시작해 크가면 크가면 안 돼요? 계속 몇 시 시작하죠? 네, 정확해요 앞머리타이 이런 친구는 어떻게든 데뷔를 해야 한다는 게 제 생각이었고 클로저 진짜 못 빠지게 살았다 도망가려고 했거든요, 진짜 진심으로 방탈타이 잘한다! 잘한다! 자, 시작했냐? 레벨업으로 하고 있는 듯한 느낌? 저 정도면 할 거 다 해본 거예요, 진짜 저희 쪽 투어를 하면 되는 상황이었는데 파월 컨택트 할 취소 다 뒤로 밀어둔 채 이렇게만 사는 거예요 아무도 만나지 않고 제 개인적인 삶에 뭔가 변화가 있기를 희망을 하며 기다렸어요 이걸 보려고 아직까지 참아온 것 같다고 거기 열심히 살았고 그 말을 먼저 하고 싶어요 인테리어 제가 직접 했어요 이 공간에서 작업도 하고 흐르면 흐르는 대로 광고처럼 한번 살아보자 저만의 색깔을 또 찾아가는 길이니까 일단 가보자 우리가 안 겪어봤으니까 다 같이 한번 가보자 나 자신을 좀 알아가는 시간이지 않을까? 모두가 빨리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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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!